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경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창세기 3장 8절과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도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들의 날이 선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서 하나님보다 먼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인 뱀이죠 거기 1절 말씀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구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것은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시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공격 수법입니다 무엇 무엇이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면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의문과 의구심을 제기하게 할 때 사용하는 질문이에요 사탄은 항상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가옵니다 사탄이 던진 질문은 이건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죠 의심과 반역과 불순이 담긴 도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불평과 의구심을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심어주렸던 것이에요 그런 마귀의 계략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적중했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을 먹지 말하시더냐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음대로 단 하나만 빼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 하나만 빼고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했어요 굳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마령을 놔두고요 왜 굳이 그걸 먹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아주 독단적이고 내정하고 불이하신 분인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인류에게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은 그 인류를 죽음과 저주와 파멸로 이끈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버림받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피하고 숨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은 사탄의 질문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죄인들을 찾으시는 질문이에요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죽음의 대가로 얻어진 가죽옷으로 죄인들을 입히시기 위해 그들을 찾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뇌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죄를 지은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 숨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아름다웠죠 달콤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빛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즉각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음성이었어요 하지만 죄를 지은 상황에서는 그날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무조건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어딘가로 숨고 싶었어요 어두운 죄가 그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이상 빛이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는 음성은 계속 들려옵니다 동산 나무들 사이로 깊게 울려퍼지는 메아리와 함께 마음속 심금을 울리며 계속 들려오는 것이죠 뇌가 어디 있느냐 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셨음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오시죠 의인은 엄난이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깨단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은 안 찾는 거예요 인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지금 최초의 인류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내 손을 붙잡아라 계속해서 죄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또 두드리십니다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과 인내와 자비하심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죄인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계신 많은 분들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을 수차례 들은 이후에야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반응했겠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년 아니 10년 아니 20년 어쩌면 더 오랜 시간을 거친 연후에 주님께서 수십 번 수백 번 두드리고 난 연후에 그때서야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에요 하지만 죄인들은 온갖 변명으로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에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한 변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지 말라 첫 번째로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무척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성대한 저녁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부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과 인간의 구차한 변명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죄인들을 향해서 성대한 저녁에 참석하라고 초청하시지만 죄인들은 온갖 구차한 변명들을 내세워서 이 초청을 거부합니다 오늘도 거부하고 내일도 거부하고 내일모리도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저녁 식사에 참석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공되는 음식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공급 원없이 먹으라는 거죠 원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무료예요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값 없이 오면 돼요 선지자 이사야가 외치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어떻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지불된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 지불됐으니까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는 것만 형식적인 행위를 취하는 것이죠 이미 다 지불됐겠으니까 하지만 오늘날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변명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슬쩍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려 하겠는가 싶지만 오늘 설교 본문은 그런 무모한 짓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는 세 가지 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변명이죠 18절입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봐야 되니까 나를 용서해 주게 용서까지 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땅을 매입할 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매입할 때 하는 뜻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땅을 사든지 밭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거기에 하자가 있지는 않은가 뭔가 계약이 잘못된 건 아닌가 면밀히 검토할 거 아니겠어요 직접 땅을 한번 가보기도 하고 무턱대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없어요 안 보고 이게 뭐예요 초청을 거절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변명은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소 다섯 개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야 돼 나를 용서해 주게 또 용서를 빌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소의 상태를 시험해 보지도 않고 소를 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중고차 사는데 시험 운전도 안 해봅니까? 그냥 막 사요? 큰일 나죠 이미 시험해 본 거죠 이건 뭐예요? 변명입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라고 하더라 이번엔 용서를 안 믿네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4장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새 아내를 얻었으면 그는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며 그는 어떤 업무도 맡지 말지니 그는 1년간 집에서 편히 지내면서 그가 얻은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얼마나 좋아요 1년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아내를 얻은 사람은 전쟁도 안 나와도 돼요 면제 어떤 업무도 안 맡아요 1년간이에요 아내를 즐겁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즐겁게 이 땅의 자매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성대한 전역으로의 초대는요 전쟁에 나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녁 식탁을 차린다든지 설거지 한다든지 무슨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성대한 전역에 초청받는 것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변명이에요 변명 그야말로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변명은 세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시답지 않은 변명들입니다 이런 변명들은 우리가 구령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직면하는 변명들이에요 왜 세상 죄인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놓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성대한 저녁 식사에 참석할 기회를 스스로 거듭쳐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의하면 이 식사에 초청한 주인이 왕으로 묘사가 돼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 죄인들은 왕의 초대를 거부한 겁니다 왕의 초대는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초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것은 왕의 초청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이거는 왕의 초청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초대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왕을 거절하는 것이고 왕을 모독하는 것이고 결국 화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청에 대해서 변변차는 변명들을 댄다면 아무리 그 변명이 정당하다고 한들 그것은 왕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변명을 하다가 마귀처럼 살게 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에나 들어가겠다고 하는 어리석고 완고한 자기 변명이자 허세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으로의 초청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게 아닌데 무슨 변명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문제예요 장소가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예요 침상에 병으로 누워있다 하더라도 누운 상태로 영접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잡하게 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이고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구원의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면 구원도 못 받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으면 결국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신부는 교회죠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가시오 아니 내가 원하는데 주님께서 왜 물을 안 주시겠어요 원하지 않으니까 물을 안 주시는 거죠 목이 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저기 예배당 문 바깥쪽 창가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 마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말고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물 마시는데 왜 돈 안 내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집에도 가지 않고 계속 먹겠다 계속 드세요 아무도 안 말립니다 성경은 죄의 작성 사망이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했어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데 굳이 돈을 주고 왜 사냐 이거예요 굳이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왜 사려고 하냐 이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선물인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 받는 것은 더울 때 샤워를 하는 것과 더 쉬워요 더우면 샤워하면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샤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배웠습니다 처음 신병훈련소에 입수했을 때 샤워를요 물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바가지 세 번으로 해결합니다 훈련 조교가 바가지를 한 번 푼다 실시하면 욕조에 담긴 물을 바가지로 퍼서 온 몸에 일단 뿌려요 한 번 뿌립니다 그리고 비누 칠한다 실시 그러면 비누 칠합니다 이때 비누 칠할 때요 거품을 막 내갖고 막 칠하면 안 돼요 남은 바가지 수가 딱 두 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중료 부위만 대충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바가지를 한 번 푼다 실시 또 하죠 그러면 중료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비누 거품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가지를 한 번 푼다 실시하면 마지막 한 번 그 바가지를 퍼서 끝내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샤워를 원없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소대가 마지막 순번으로 샤워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따라 조교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마음껏 샤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새 바가지로 샤워하게 한 다음에 대원들 욕조로 뛰어든다 실시 와 그때의 행복감은요 이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나게 뛰어들어서요 막 소리치면서요 막 원없이 막 그 물속에서 잠겨 있었어요 구원 받길 원합니까? 구원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물 마시는 것처럼 샤워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문등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깨끗해질 일을 원하느냐? 네, 깨끗해져라 끝이에요 네, 그럽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 깨끗해질지어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받길 원하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믿었으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제도권 교회에서는 구원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 같은 경우는 구원을 신비로 한 것이죠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이 왜 비밀이에요? 공개적으로 다 알려졌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야 복음 비슷한 걸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6일 동안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질질 끄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죄인을 만나면 바로 우리는 구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시해서 구원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변명은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한 속임수로서 거짓말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변명이에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변명하는 것만 봐도요 그 사람이 어떤 영예인도를 받고 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변명 이면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어하는 비겁함이 숨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보다 변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변명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핑계거리를 떠올립니다 자기의 방어말을 딱 치는 거죠 아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 저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변명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시고 그 부분에 맞게 행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인간은 변명하기를 좋아하죠 빠져나갈 구멍부터 샀습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부터 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책임은 보지 않고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탓을 먼저 생각합니다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잠원 4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삶의 문제들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요 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위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관계없이요 내 마음이 올바르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든지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그럼 문제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를 말씀에 투영해 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잘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맡겨도 변명 잘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죄는 항상 변명을 내면서요 가면을 쓰고 옵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항상 결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었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죄를 졌는데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죄를 숨기거나 제멋대로 처리한 다음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인류의 구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죄를 졌을 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다 시들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시죠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주려고 하신 거죠 그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 속에서 내가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숨고 말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 자신을 고상하게 보이게 해줄 인간적인 의 종교적인 의 그것으로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산 나무들 사이로 숨죠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군중 심리를 갖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 사이에 숨으면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때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그의 정곡을 찌르죠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이때라도요 네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나오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해서야 되는데 제 아내를 더 사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담은 너절한 변명만 늘어놓죠 여자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게 재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 때문인데 정확히 말하면 주님 때문이죠 제가 언제 여자 만들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돕는 배필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만들어줬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마련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죠 여자도 도망갈 출구가 필요했어요 뱀 때문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답변할 줄 몰라요 주님은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왜 물으시겠어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이 했습니다 주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시를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아담과 이브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심판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거나 죄에 대한 심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장차 백보려 심판에서도 수백 억명의 죄인들이 불러나와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나설 것이에요 궁색한 변명이라도 뭔가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통할 리가 없죠 변명 뒤에 숨으려는 인간의 상악한 본성은 그의 아들인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게서도 나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이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거짓말이죠 당신이 한 거 맞죠? 이 사람 알죠?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들을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숨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뿐만이겠습니까?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올 것임을 알라 그랬어요 다 드러나는 것임이 다 드러나요 카인은 모른다고 잡아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분노를 펼쳐라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럼 형이 아우를 지키지 누가 지켜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이에요 카인은 자신의 의무는 뒤로 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대들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우에 대해 왜 물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된 겁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반응은 아담처럼 숨는 거예요 몸을 숨기거나 자기가 저지른 죄 자체를 숨기고 은폐하고 증거들 인멸하죠 대장동 주범의 유동규처럼 핸드폰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CCTV에 딱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이시는 거예요 증거들 인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사건의 전말에 밝혀지기 시작하고 꼬리가 잡히는 것 같으면 또 변명하죠 자신을 정당하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죠 그리고 사건 정황이 더욱 분명해지면 궁지에 몰리면 카인처럼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거짓말하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아니 내가 아니라니까요 큰소리 치죠 객관적인 증거를 대봐요 입증 책임 입증해봐요 내가 죄인이란 걸 입증해봐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 없죠 입증해봐요 하지만 사건의 모든 전말이 다 드러나면 꼬리를 내리죠 죄송합니다 당시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술에 치셨습니다 제가 벌을 달게 받을 테니 정상참작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벌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변호사를 설명하면서 그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카인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고 증거가 명백하게 제시되고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내려졌을 때 카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크니다 처음에 적발하자로 나왔던 것과 너무 다르죠 변명은 변명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백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자비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구찬한 변명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명은 비참한 말로를 낳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으나 불법적인 왕 사울은 자기 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변명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죠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죄를 인정한 다윗 왕관은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변명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리스티안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들은 길갈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적들의 규모를 보니까요 3만의 병거, 6천의 기병, 그리고 해변의 모래만큼 수많은 군대가 보입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도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정기적으로 들이는 희생제를 위해서 사무엘이 정해준 때가 있었는데 그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마음이 좁혀지죠 마음이 다급혀집니다 결국 사울은 하지 말았어야 할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것 말이죠 사울 왕에게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지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한 것이죠 항상 모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권위를 초월해서 무언가를 주제넘게 행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사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무엘상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화하려고 나가 맞더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십시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은 그 잠깐 그 찰날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 마지막 한순간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출애국 당시에 신해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률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지체되는 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금송화지를 만들고 우상순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지 못한 것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죄였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어쩌면 어떤 성도는 죄를 짓자마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거죠 그 찰날을 못 기다리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죄를 짓자마자 공중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각자가 잘 지켜왔던 믿음의 영역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거절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 11절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일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뭐 했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변명합니다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으며 책임 정가죠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필리시티안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시티안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죽게 간구들이지 않을더다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러나이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이죠 백성들은 두려워 터지고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대적들은 모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번제는 안 드렸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 둘씩 생겨나고 위기는 당장이라도 들이 닥칠 것처럼 코앞에 닥쳐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은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도 지체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서도 정직하게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사울을 마음에서 지우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요 사무엘상 15장 1절 보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인내하시는 분이죠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경청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뭐였을까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거였어요 끝장내야 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번에도 역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토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라 취자 선택해라 이런 거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지 말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간적인 발상을 가지고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가 그런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발상을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권위있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진멸시켜야 될 것들이었는데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시키고 다른 것들은 좀 남겨두는 것 이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순종에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나요 자 15절 보이세요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레긴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곳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인다 하더라 언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없잖아요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 뿐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변명한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탈취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19절 보십시오 어짜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냐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아니니까 여기서도 사울은 죄의 용서를 간과하지 않죠 끝까지 또 변명합니다 13절에서 그랬고 15절에서 그랬고 여기 19절에서 사무엘의 강력한 책망에도 20절 21절에서 끝까지 변명하는 것이죠 정령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레 왕 악을 끌어왔고 아말레긴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하였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가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곳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완전히 멸했어야 한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핑계삼아 아각 왕도 살려두고 좋은 것들을 남겨뒀다고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진심이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환경을 바라보고 주의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한 자는 누구나 안자하다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했던 행동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량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완전히 돌이키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구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죠 뒤늦은 후회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참한 말로는 정직하지 못한 변명에서 시작돼요 변명은 변명을 낳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현실은 너무 두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세상의 정력과 성취와 같은 보다 더 현실적인 도전 때문에 종종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피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구원을 위한 초청을 거절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변명에 변명을 더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초청을 거부하겠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과 복종과 사역으로의 초청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조차 변명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두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셋째 하늘에서 있을 성대한 저녁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석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신신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보금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자 둘째 하늘에서